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TV에서는 3구 대선 최종 결과가 궁금하면 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대위에서 기획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건영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건영씨에게 물어보라라는 그런 주제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압성주역이자 이른바 보정값, 일명 세상 사람들은 조작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정값으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3구 대선에서는 보정값이 나올지 아니면 보보정값이 나올지 아니면 보정정값이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야말로 관심의 인물입니다. 3구 대선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건영씨 만한 그런 인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그가 총선의 치료제기 하루 전날인 4월 13일에 폴리뉴스라는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뉴스에서 사전투표는 끝나고 당일 투표를 앞둔 4월 13일 이틀 전이네요. 그런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4월 13일은 이미 이건영씨가 아주 강점이자 특히 사전투표 만들기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자신 만만한 인터뷰 내용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보기에 막말 정치인들이라고 정의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사의로 총선해서 낙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몇몇 인물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막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4월 13일 폴리뉴스에 보도된 그대로 이건영씨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는 4월 14일입니다. D-Day 하루 전이니까 D-1이니까 이건영 위원장은 지난 2020년도 4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다. 기사 내용입니다.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것 말만 번지를 하다고 해서 좋은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막말을 하면서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부성술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꼭 이기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는 질문에 막말 정치인 출마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천연수월, 강원춘천갑, 대전동구, 그리고 이건영씨의 고향인 보령서천도 빼기 어렵겠습니다. 어차피 통합당 후보에 당선 가능성이 없는 부천소사나 관악갑을 제외하면 모두 아주 박빙 경합지역입니다. 이들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에서 털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에 가난한 이건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선거 결과를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고 싶어 한 곳에 선거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작성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그야말로 특정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 빼기 당일 선거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10% 됩니다. 그리고 통합당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구에서 다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 통합당 후보가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대패 아주 큰 차이로 패배함으로써 결국은 이건영 씨가 쿡 하고 찍었던 그런 정치인들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을 떨어뜨리는데 성공합니다. 1명도 당일 투표에서 너무 큰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의 소원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대전동구의 21대 총선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장철민 후보와 통합당의 이장우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두 번째 칼럼인 당일 투표를 보시게 되면 통합당의 이장우 후보가 51.72% 대 45.40%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6% 차이를 낸 거죠. 그러나 사전 투표에서 어마어마한 격차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철민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빼면 플러스 11.54%입니다. 통합당의 이장우 후보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의 맨 마지막에 초록색은 이 같은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작 가능성, 사전 투표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없으면 통계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통계적으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격차는 오차범위, 최소한 1에서 3%대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11.54%, 마이너스 11%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사전 투표에 손을 대설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통계적 증거입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철원군, 이것도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반드시 떨어뜨리고 싶은 김진태 의원이 속한 지역구입니다. 허영시가 당일 투표율 두 번째 칼럼입니다. 김진태 씨는 3% 격차로 허영시를 눌렀습니다. 48.82%대 45.96%로. 그러나 어김없이 첫 번째 칼럼인 사전 투표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대패하게 됩니다. 허영시가 사전 투표에서 57.77%, 김진태 씨가 36.95%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허영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플러스 11.82%입니다. 이 수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참여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오차범위 1에서 3%를 벗어난 무려 11.82%의 격차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사전 투표에 엄청난 손이 개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김진태 후보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무려 마이너스 11.9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한 20% 이상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유력한 통계적 증거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초록색 특정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최소한 1에서 3%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현저하게 다른 그런 투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인천 연수홀입니다. 꽉 같은 형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한 3% 격차 이상으로 4% 정도입니다. 4% 정도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에서는 대패하게 됩니다. 정일영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48.2%를 얻고 민경욱 후보가 34.2%를 얻습니다. 정일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무려 플러스 10.5%입니다.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최대한 3%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사전 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입증하는 일종의 통계적 증거물입니다. 민경욱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7.2%입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초록색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1에서 3%를 벗어났어 한 사람은 플러스 10.5% 민경욱 후보는 마이너스 7.2%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4월 14일 날 반드시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떨어뜨렸는가 한번 봤습니다. 결국 사전 투표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로밖에 볼 수 없네요. 이런 것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통계학은 과학이니까. 마지막으로 이건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의 고향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전 투표에 개입했지만 당일 투표에서 무려 김태흠 후보가 10% 이상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못 이룬 겁니다. 한번 보시죠. 충남 보령시 서천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김태흠 후보가 54.23% 대 44.26%로 격차를 한 10%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52.82 대 45.61로 상당히 조작을 했은데 불구하고 차이가 10%를 못 넘어간 겁니다. 나 소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격차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8.56%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8.62%입니다. 앞에 3명은 10%를 넘겼고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김태흠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에 엄청난 격차를 냈기 때문에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투표 하루 전날 폴리뉴스에 난 그런 인터뷰 내용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쿡 집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쿡 집은 4명 가운데 3명은 뜻을 이루고 1명은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뜻을 이루지 못한 것도 사전 투표에 개입했지만 기본적으로 당일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미래통합당인 김태흠 후보에게 표를 줬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3구 대선이 결국은 또 이건영 씨의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가의 부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도 개입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당일 투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새로운 그런 기법 새로운 수법 새로운 도구가 어떤 모습으로 이런 선거 데이터에 담기게 될지 참 흥미진지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가 않고 전국이 단일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낼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걸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런 걸 가지고 뭐 재금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큰 거죠.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